21년도 해외주식 거래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누구나 40달러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통합 MTS 영웅문해스샵 출시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해스샵을 다운받아 40달러 받아가세요. 해외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함께하고 있고요. 저에게 버크셔웨이 B주를 선물해주신 미국 주식을 위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다들 궁금해하시더라고요. A주냐 B주냐. 마음은 A주. 마음은 A주인데 B주 사드렸죠. 버크셔웨이의 저의 평균 매수가가 270달러. 270달러 아닌가? 제가 사놓고도 기억이 안 나요. 어쨌든 그것보다 올라와 있어서 애도 아니고 매일매일 봅니다. 매일매일 보고 있고요. A주는 죽었다 깨나도 안 되고요. 한 50년 안에 500달러 가지 않겠습니까? 제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벌어서 A주의 주주가 되는 그날까지 달려보도록 할게요. 미국 시장 좀 쉬어갔습니다. 그동안 좀 올랐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나스닥은 6일 만에 하락을 했고요. S&P500은 지난 토요일날 내린 것도 아니었는데 오늘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나스닥은 6일 만에 하락을 하면서요. 제법 오늘 6일 만에 하락치고는 좀 많이 떨어졌죠. 사실 보면 이번 주에 이슈가 몇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돼 있죠. 물론 생산자 물가도 있지만 우리한테 더 관심 있는 것은 헤드라인 CPI 소비자 물가 지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2분기 실적 시즌이 활약이 개막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모두 다 한결같이 부담스러운 거죠. 거기다가 저는 이런 요인도 있겠지만 오늘 저는 한마디로 보면 오늘의 주가의 하락의 주범은 저는 누가 뭐라도 미국 달러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가 108포인트까지 돌파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 시장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여하튼 하나씩 보겠습니다. 유가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 소폭 하락은 좋은 일이죠. 좋은 일이지만 이거 아직 멀었고요. 이거 하락하는 이유 자체가 중국에서의 부담, 글로벌 경기 부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관심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카오가 일주일 동안 완전 쉬었다운됐잖아요. 마카오가 쉬었다운되면 중국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찌됐건 거기서 수입을 오롯이 받는 것이 카지노 회사들이거든요. 오늘 6%, 8%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그런 것들이 오늘 요인이 됐습니다. 10년물 금리는 오늘 3% 아래로 하락했지만 2년물은 여전히 10년물보다 비싸기 때문에 장당기 금리가 역전이 지금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 것은 자체는 부담스러운 요인이 되겠습니다. 결국 이거죠. 미국 달러가 지금 거침없는 상승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108포인트 넘어. 왜 그렇게 놀라세요? 저 지금 달러원 환율. 어제 장중에 1,302원 돌파한 거 봤거든요. 지금 검색했더니 1,314원이에요. 너무 비싼 거죠. 그리고 지금 보면 엔화 같은 경우에요. 엔화 같은 경우가 137, 138마가 하더라고요. 여튼 이런 것들이 미국 달러가 이렇게 강한 것은 계속 우리가 지겨울 도록 말씀드렸지만 부담입니다. 부담. 그래서 아마 이번 실적 시즌에 가장 중요한 어떤 코멘트, 가장 중요한 것은 아마 달러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이제 소위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많이 얘기가 됐었죠. 그리고 작년 말 올해 초 들어서는 인플레이션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지난 분기에는 조금씩 몇몇 회사가 얘기를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 정도 이익이 감소하고 포인트 정도가 마이너스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구글은 CFO가 약간 부담스러울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애플은 서프라이 체인 이슈가 중국 부담 이슈가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정도 얘기했고요. 그것을 먼저 보여준 것이 나이키가 실적으로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번에 아마 나이키가 처음으로 기억나시죠? 로컬 커런시로 매출 이익을 항목 보여주고 US 달러로 자기네 바꿨을 때 항목을 보여줬잖아요. 이익이 아마 많은 곳에서 이익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주지 않을까. 이런 걸 보면 이번 실적 시즌은 결국 달러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담이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고요. 참고적으로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 가장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것은 엔비디아가 80% 이상이라고. 제가 말씀드려서 아마 많은 분들 깜짝 놀라셨잖아요. 그리고 애플은 58%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넷플릭스도 한 59% 정도 되고요. 메타도 59% 정도. 알파벳은 54% 정도 되고. 컬컴은 90 몇 프로가 나올 겁니다. 컬컴은 중국에서 다 사가기 때문에 컬컴은 95%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외 매출이 비중이 높다는 것 자체는 물론 이런 걸 수 있죠. 이미 다 인식하고 있다고들 생각할 수 있죠. 이미 알려진 거지만 문제는 방향성이거든요. 지금 인플레이션도 마찬가지. 금리도 마찬가지. 미국 달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2분기에 고점을 쳤는지 아니면 지금 현재 고점을 치고 있는지 아니면 고점이 멀었는지가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점이 멀더라도 분명히 이번에 8월이면 끝난다라는 것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를 줘야 되는데 다른 건 모르겠습니다만 달러가 이렇게 강한 것 자체는 달러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지만 달러가 이렇게 강한 것은 최소한 지금 진행되는 걸 보면 2분기보다 3분기가 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대로 보면 이게 언제라도 꺾이면 순간적으로 꺾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그 자체로 환율이건 환이건 상품이건 금이건 이런 것들이 스스로의 어떤 부가치를 생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죠. 스스로 부가치를 생산을 안 하는 특징은 펀더멘탈을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급등하거나 급락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에 계속 올라가지만 어느 순간에 훅 떨어집니다. 훅 떨어지는 우리를 원하죠. 원하지만 언제인지는 모르는 것이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진짜 돈을 엄청 벌고 능력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름이 바뀌었지만 하나금융 거기서 예전부터 보면 외환융이 합친 거잖아요. 하나금융 거기서 보면 딜링하는 분들이죠. 한 딜링하는 사람들이 대단한 분이라고 믿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하는 거겠죠. 그런데 지금 보시면 그렇습니다. 해외 매출 부진액이 높거나 아니면 해외 매출 많건 적건 간에 유트리트나 극기 일부 종목 5%, 10% 내외에 있는 걸 제외하고는 미국 달러가 강한 것 자체는 무조건 안정으로 달라고 이해하시더라도 틀림없죠. 빅테크 종목들이 또 저렇게 비중이 많다 보니까 이번 실적 시즌에 대해서 조금 걱정되는 것들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가운데 있어서 어제 밤사이 트위터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트위터가 떨어진 곳까지는 우리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되죠. 되죠. 11% 떨어졌는데 테슬라는 금요일 날 뉴스가 나오고 나죠. 시간에서 5%까지 올라갔었다가 2% 중반으로 끝났는데요. 어제도 이제 그렇게 다 해결되면 그렇게 끝나면 50에서 100달러 아니면 5에서 10% 아니면 웨드부시 같은 경우에는 10% 정도 100달러 정도 올라갈 수 있다고 얘기를 했지만 오늘 뚜껑 열어보면 16%가 떨어졌어요. 물론 웨스파고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중립으로 하고 목표 주가 최근에 흘러내리는 거에 똑같은 추세를 했지만 역시 테슬라도 결국 오늘 미국에서의 월가의 시각은 다 떠나서 중국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됐다. 중국은 아시겠지만 마카우뿐만 아니라 시안 그렇던데 유명한 도시잖아요. 시안 비롯해서 한 3군데가 지금 일정 구역이 폐쇄된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더 확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보기 때문에 항상 지금은 하여튼 그런 코로나19가 또 재확산?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그런 것들이 역시 중국에 관련된 비즈니스 하는 쪽에서는 여전히 오늘 약간 마이너스 요인이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가운데 있어서 어제 빅테크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하락을 했었는데 아마존도 보면 지금 프라임 가입자 수가 좀 둔화가 됐다. 그런데 좀 가격을 올린 부분들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마존 프라임이 올해 20달러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별거 아니라고 할 수도 있지만 막상 새롭게 어떤 업데이트를 하거나 계속 갱신하려는 사람들은 약간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쇼핑을 많이 안 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특히 혼자 살거나 이런 분들이 약간 고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왼쪽은 블룸버그인데요. 블룸버그 발기사입니다. 이 얘기가. 블룸버그가 아시다시피 항상 보면 소위 빨대들이 많이 있는 거로 저는 보고 있어요. 소식들을 제일 먼저. 애플에 관해서 항상 블룸버그가 제일 먼저 얘기했고 그런 얘기가 결코 틀리지도 않았던 경우가 왕왕 있는데 아마존 얘기는 제가 별로 들은 적이 없는데 오늘 아마존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미국 프라임 멤버가 미국 내 1억 7200만 명인데 이번에 6월 말에도 그 수준일 거다. 그러니까 정치했을 것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오늘 아마존이 3%로 떨어졌고요. 아마조뿐만 아닙니다. 애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오늘 구글에 갖고 대부분 오늘 이 정도 떨어진 것이 오늘 일반적인 추세였습니다. 다만 아마존은 이런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요. 아마존 프라임 서비스 돈 내고 유료 이용자들에게 얼마 전에 도어데시 하락을 만들었던 요인이. 그런 법이요. 그러니까요. 그 서비스를 또 일정 부분 이상 주문하면 해준다고 하잖아요. 그게 굉장히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죠. 지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르겠습니다. 뭐를 하려면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뭔가 내가 압도적인 지위를 갖고 압도적인 능력이 있으면 그렇게 뭐라고 합니까? 끼어팔기? 나쁘게 하면 끼어팔기고 좋게 하면 프로모션을 해서 주는 행사들을 별로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시면 말씀하셨던 1년 동안 그룹홉에 그런 멤버십을 주는 거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우리랑은 전혀 해당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존 프라임은 안 하니까요. 그리고 아마 우리나라에서 비슷하게 하는 거가 우주 멤버십인가? 그런 거 약간 비슷한데 제가 정확히 멤버십이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아마 해외에서 배송료 무료한 뭐 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가격 차이가 어떤지 있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지는 않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면 나중에 정중해 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아마존 프라임 멤버들한테 이번에 또 뭘 제공하냐면 우리랑은 상관없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수많은 그런 우리 프리미엄 거부로 제공하는 케이블 TV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훌루면 훌루 플러스가 있을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스타즈라는 또 채널이 있어요. 스타즈 플러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은 또 묶어서 두 달인가 세 달에 1달러에 제공하는 게 있습니다. 그거 권권이 주고 있는 게 있는데. 이용해봐라. 그래서 미끼상권을 막 주는 거죠. 프라임 멤버들한테. 그리고 이제 이번 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 주에 이번에 프라임 데뷔. 이번 주 맞나요? 미국에 있는 프라임 데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막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해주는데 문제는 6월 말까지 보면 늘지 않았다는 것이 되겠고요. 우리도 쿠팡이 로켓 배송 관련해서 멤버십 있잖아요. 쿠팡 이츠 있으니까 그런 거 좀 무료해 주고 그러면 확 늘지 않을까. 전환만 하시죠. 개인적으로. 저는 잘 안 쓰니까 모르겠고요. 다만 더 넷플릭스도 오늘. 그러니까 오늘 이런 커뮤니케이션. 오늘 많이 떨어진 것이 여러분들이나 개인들이 많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떨어졌죠. 그리고 이미 소비재 떨어졌고 기술주가 떨어졌는데 커뮤니케이션스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오늘요. 그중에 넷플릭스나 메타가 들어가는데. 넷플릭스는 오늘 5%가 떨어졌는데요. 기억하시죠. 지난 1분기에 구독자가 20만 명이 처음으로 떨어졌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구독자가 줄어들었는데 회사에서 200만 명이 2분기에 떨어질 거라고 줄어들 거라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가이던스 할 때 얘기했는데 박클레이전은 저게 아닐 거다. 더 많이. 280만 명이 줄어들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난 주말에 발표한 것 같은데요. 오늘 주가가 5% 떨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룰루레모. 룰루레모도 4% 가까이 떨어졌고 언더아머야 재미가 없으니까. 제프리스 가서 똑같이 룰루레모는 중립에서 매도로 언더아머는 매수에서 매도로 바뀌었는데 두 개 다 목표 주가는 룰루레모는 375에서 200으로 거의 반투박 냈고요. 언더아머는 20달러에서 10달러로 내렸습니다. 제프리스 대해선 경쟁 심화를 얘기했고요. 그리고 언더아머에 대해서는 펀드멘터리는 너무 부실하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주가 좀 떨어지는 모습이었죠. 실제 얼마 전에 이남우 교수님이 룰루레모 매장을 방문하셔서 매장 안에 사람이 정말 많았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고 오셨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안 좋은 거군요. 경쟁이 심화되는데 따른 영향을 받을 것이다. 경쟁이 심화가 있겠고요. 역시 룰루레모도 결국은 달러나 이런 것들을 해외 매출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것보다 클 수밖에 없는 브랜드잖아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겠죠. 다만 참고적으로 보면 저는 그런 걸 잘 모르지만 여성분들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것 같은데 작년에 한때 트렌드였다는데 혹시 팬이 팩이라고 아세요? 팬이 팩이라는 거가 팬이라는 게 영어로 하면 힙, 엉덩이 이런 부분을 팬이라고 얘기하고 팩인데 그게 우리로 보면 벨트백? 이렇게 허리로 이렇게 해서 맺거나 힙색. 힙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걔네들로는 팬이 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작년에도 트렌드했거든요. 트렌드했는데 올해 엄청 핫 트렌드랍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가보고 뉴스만 보고 몇몇 뉴스에서 찾아보는 건데 미국에서 가장 잘나간다는 카페나 이런 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보면 항상 서너 명씩 그걸 하고 있답니다. 누구 거? 룰루레모커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핫해서 우리나라도 팔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팔더라고요. 온라인에서 파는데 제가 찾아봤더니 7, 8만 원 하는데 같은 거는 나이키보다 비쌉니다. 왜 비싼지 저는 모르겠어요. 디자인이나 이런 쪽에서. 브랜드값이랑 그러겠죠. 그리고 이제 그냥 룰루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명품. 명품 한 800만 원 하더라고요. 궁금해서 찾아왔어요. 왜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하여튼 그게 남성도 하고 여성도 많이 한다. 우리 어르신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건 예전에 여행 갈 때. 여행 갈 때. 지금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패션 용어로? 이거 찾아보시면 아닙니다. 패니팩 하고 치집하면 엄청 나오는데 그게 룰루엠 핫하다는데 그거랑 상관없이 주가는 지금 경쟁심화대로 떨어진 모습이 되겠고요. 하나 이거 잠깐 잠깐 보겠습니다. 특징 줄 하나 보겠는데요. 이거 코스트코 얘기입니다. 코스트코 얘기요.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코스트코는 이제 500달러 지난 주말 넘어섰고요. 오늘도 0.0% 조금 약법으로 마감됐는데 코스트코는 매달 매출을 발표합니다. 큰 매출을 발표합니다. 미국, 캐나다 그리고 해외 전체 이커머스를 발표합니다. 그리고 동일 점포 매출까지 발표하는데요. 이번에 하여튼 미국은 21%가 늘어났어요. 엄청 늘어났죠. 그렇지만 21%고 이커머스는 7%가 늘어났고 캐나다가 14%가 늘어났고요. 동일 점포는 이제 13%가 늘어나서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지금 휘발유라는 겁니다. 휘발유. 휘발유 저는 이제 미국에 계신 분은 해당되시지만 저는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는 이거 좀 넣어봤는데 코스트가 넘었는데 캐나다에서 넣어본 적이 없어요. 109번이 없기 때문에 주유소를 제가 알기에는 별로 특징적으로 하는 곳이 제가 가는 곳은 없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보시면 코스트코의 주유소 있죠. 주유소 점유율이 5%까지 일어났어요. 미국 전체의 기준을 보면. 그리고 항상 보면 자기네가 기름 좋다고 선전합니다. 우리 기름 좋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도 궁금해서 여기 미줌에 자주 오시는 분한테 여쭤봤더니 그분이 갤런당 30센트가 싸다는 겁니다. 30센트? 그런데 정확히 찾아봤더니 바클레이저에서 조장으로 보면 갤런당 37센트가 평균 싸다는 얘기하고 있고요. 경쟁이 심한 곳은 10센트 정도 차이 나고요. 또 경쟁이 약하고 아니면 도심 한복폭 이렇게 이상한 데는 1달러까지 차이 날 수 있다는 건 심한 것 같고 바클레이지에서 조사한 건 도시들을 기준으로 보면 37센트가 싸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또 궁금하잖아요. 기름 한 번 몇 리터씩 넣으세요? 저는 돈으로 넣어요. 한 7만 원, 6만 원 이렇게 금액도 줄 거예요. 그러면 얼마 작잖아요. 예전 보통 때 같으면 한 40리터만 넣지 않습니까? 차 한 60리터 들어가야죠. 타시고. 80리터? 이거 큰 차 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어찌 됐거든요. 저도 궁금했는데 미국에서 평균 13갤런을 넣는다고 합니다. 13갤런. 한 번 보통 조사한 것 같다 하면 13갤런이면 37센트면 4달러에서 5달러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멤버십이 60달러거든요. 10번이면 낫는다는 겁니다. 10번이면 지금 이게. 그래서 엄청 늘어났는데 이번에 특미로운 거가 이번에 주유소요. 미국의 주유소가 평균적으로 전년 동기 대비 금액 베이스는 의미가 없고요. 갤런 베이스로요. 수량 기준은 1에서 2%가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주유소 평균이. 코스트코는 20% 초반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엄청 많이 늘어났네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이 싸니까 가서 사는 거고 그거라고 해서 멤버십까지 하는 거죠. 물론 유저 지주는 법에 의해서 유저 지주는 코스트코 멤버십이 아니더라도 살 수가 있어요. 주유할 수 있다. 있는데 그게 원래 바뀝니다. 그래서 7월 며칠부터 바뀌어서 그들도 안 되게 돼 있는데 멤버십만 들어와서 주유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유저 지가 예외적으로 유저 법에 의해서 했는데 그게 어떻게 풀려서 유저 지도 멤버십이 있는 거로 제가 뉴스에 나오고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만큼 코스트코가 힘 있는 회사다. 그래서 주가는 여전히 고점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데 최근에 주가는 약간 좀 살아있죠. 오늘 좀 떨어졌지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특징주다라고 일단 제가 정정 하나 할게요. 80리터가 아니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60리터 정도 되는 것 같아요. 80리터면 거의 허머나 이런 것 같습니다. 40리터 넣으면 거의 한 80% 차거든요. 그럼 60%니까. 저는 엄청 큰 트럭 타고 다니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코스트코 관련해서 이야기를 또 마지막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달러도 그렇고 이렇게 또 유가 관련해서 움직이는 기업들이 또 새롭게 코스트코까지 추가가 된 걸로. 제가 말씀하셨던 유저질이라고 바뀌었다고 말씀드렸고요. 여기 기저효과인데 기저효과를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말하자면 20% 초반은 유닛 베이스입니다. 유닛 베이스. 금액 베이스가 아니라 유닛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또 현재 계신 분들이 함께 소식 전해주셨고요. 지금까지 미국 주식을 미치다 이항영 전문의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시장이 그동안 좀 연속적으로 지난주 오르다가 쉬어갔는데요. 오늘 그 쉬어감이 잠깐의 취미기를 바라봅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에 우리가 또 산 너머 산이거든요. 부대 이번 주에 산을 좀 무난하게 넘어갈 수 있기를 바라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내일 오전 6시 30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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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